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 EV가 어제까지였던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를 결국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화 회계 범위는 지난달 29일 에디슨 EV에 대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미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감사의견을 거절했습니다. 에디슨 EV는 이에 대해 어제까지 이 사유에 대한 해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EV 측은 계속 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돼서 앞으로 관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